남편이 못하나 이렇게 이끼리 안타고 쌉 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핵이 있으면 바로 심하여야 합니다 와 리버스 사빙이 나오네 2천원은 금방 찍지 3,2,1 맨날만날 좋아해 쌉스 살아있는 7고이드 마무리하고 2플레이를 시청자분들 깨봤지니 땡 야이 씨 잠깐만 뭐야 왜 튕기냐고 우리 배치 꺼냈다잉 아 근데 점수 높은 애들 많이 없다 이건 1번 떨어지고 어!! 부스터 동중에서는 부스터를 또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. 부스터가 안 올라가요. 아퀴가 물러가기 때문에 동중 부스터는 의미가 없습니다. 강의 같은 상황에서는 동중에서 연달아 칠 필요 없어요. 떨어지게 모르는 사람 많더라. 동중에서도 막 부터 땡기는 것 같더라. 네이스 정수 높은 애들은 그래도 거의 다 1800점 되네. 아 좀 가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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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에서 가입시다 아 아 흔들 죽었어 어허헛 아 뭐해냐 아 나 제다 아 푸서 다 땡길걸 아 푸서 깨디껫네 왜냐면 푸섭 꺼버리면 빨리 착착거든 아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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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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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